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근철쌤 이에요 팝송 노래방 마지막 노래 저작권녀 전액을 다 기부하기도 했던 곡인데요 웰의 last christmas 출발 인생 팝송 한 곡쯤 갖고 계시면 멋지죠 근데 가사 뜻도 모르고 노래 부를 수 없죠 그래서 1번 그 다음에는 발음도 잘 잡아드릴 테니까 차곡차곡 노래방 가서 직접 한번 불러보시기 바래요 1984년에 나온 곡입니다 이렇게 두 명이 듀오로 결성된 그룹 웰 이게 무엇인가 팡 쿵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쿵 하고 등장했다는 뜻으로 그룹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를 돕는 데에 쓰였던 그러한 곡이기도 하구요 제가 찾아보니까 1년에 대략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이에 저작권녀가 나오더라구요 40년 가까이 됐는데 다 기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이 그 두 명의 듀오는요 둘 다 정말 꽃미남이죠 여기 이름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지 마이클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앤드류 리즐리라고 하는 친구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구요 조지 마이클이 음악성이 뛰어나서 거의 다 작곡을 했구요 유튜브에 링크 걸어 드릴 텐데 지금 현재 6억 6천만 뷰 그만큼 인기 좋다는 뜻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이렇게 조지 마이클이나 이 둘 다 잘생겼어요 약간 귀여운 스타일 그 다음에 진짜 잘생긴 그리스 출신의 영국 사람이에요 둘 다 영국 출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조지 마이클은 2016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가사 뜻은요 알고 부르실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멜로디만 흥얼거리면 남의 노래가 됩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지난 성탄의 last christmas 나는 주었어요 너한테 나의 마음을 I gave you my heart 어려운 거 없음 자 하지만 이라고 나오죠 내가 너한테 마음을 주었는데 the very 바로 그 다음날 주의 이 very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앞에 쓰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란 뜻이 있어요 아주란 뜻 말고 그래서 그 바로 다음날 어떻게 안다고요 이게 very hot 이렇게 안가고 이렇게 day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그 다음날 너는 내가 줬던 마음을 give away 버리다 원래 give away throw awa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버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버렸지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너는 저버렸지 그 나의 마음을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this year 뭐하기 위해서 to save me from tears 이거는 정해진 표현인데요 이렇게 save 그 다음에 뭐 뒤에 from 이렇게 나오거나 stop 그 다음에 from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하는 것을 막다 우선 save니까 우리말에 좀 제가 적절한 걸 찾아봤는데 거두려고 이런 말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썼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 나를 구하는 거죠 눈물을 흘릴 나를 구한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막으려고 거두려고 나는 나의 마음을 I will 할 거야 그렇죠 줄 거야 그 마음을 누구한테 someone 누군가 특별한 사람한테 주의 someone이나 thing 이렇게 끝나면 이것은 전부 다 special someone이라고 못 써요 someone special 됐죠 그래서 눈물을 거두려고 나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거라고 to save me from tears I w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이게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부분이 코러스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부분이 코러스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verse 1 가볼까요 첫 번째 가사는요 이게 정해진 표현이어서 얼뜻 보면 도대체 무슨 뜻 할 수 있어요 한번 뭐 뭐 하면 이란 뜻이 once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wice죠 그러니까 한번 물렸다 두 번째는 shy가 우리가 아는 무슨 뭐 shy하다 라고 할 때 수줍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와 딱 어울리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더 자연스럽게 자라보고 놀라면 서 뚜껑에도 놀라잖아 once bitten 그래서 b i t e bite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and twice shy 정해진 표현 그냥 알아두세요 이 표현이 아시겠죠 그래서 once bitten twice shy 내가 한번 나의 마음을 고백했는데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조심하면서 i keep my distance 이것도 keep one's distance 하면은 거리를 두다 거리를 유지하다 라는 뜻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가 still catch one's eye 하면은요 이것도 정해진 표현이에요 내 눈을 잡는다 어 쌤 양쪽에 눈이 있는데 왜 eyes라고 안 쓰였어요 이때는 눈이라는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눈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눈길 그런 뜻이 돼요 시선 아시겠죠 그래서 catch my eye 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시선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넌 여전히 내 눈길을 사로잡네 once bitten twice shy i keep my distance but you still catch my eye 나한테 말해줘 tell me baby 당신 합니까 do you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겠죠 recognize me인데 빨리하면 recognize me 나를 알아보긴 해요 well 있잖아요 글쎄 it's been a year 그쵸 그래서 1년이나 되었잖아요 작년 성탄절에 보고 그때 마음을 고백했는데 나는 차이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거죠 그래서 뭐 놀랍지도 않아요 그것이 1년이 갔다는 것이 doesn't surprise me 나를 놀라게 하지 않네요 가사는 다 끝까지 한번 보세요 Merry Christmas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노래가 나오고요 즐거운 성탄 내가 그렇죠 그것을 wrap up 하면 다 싼 거죠 wrap it up 다 싸고 sent it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선물을 포장해서 뭐랑 함께 보낸 거예요 함께가 with고요 a note가 메시지죠 saying 뭐라고 말하는 이런 구면도 진짜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note saying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랑해 라고 했고 내가 했던 그 말은 진심이었어 Merry Christmas I wrapped it up and sent it with a note saying I love you I meant it 이거 mean이지만 여기 t가 붙으면 발음이 man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I meant it 아니면 man it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t 발음을 ㄹ으로 바꿔서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meant it 발음 하나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겠네 now I know what a fool 얼마나 바보였는지 내가 지금까지가 I have been here what a fool I have been 빨리 하니까 what a fool I've been 그렇죠? 하지만 내가 바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네가 라고 하면서 또 조건을 달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만일 하고 이디가 붙었으니까 이런 것은 했었다면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한다면인 거죠 만일 내가 나한테 지금 키스를 한다면 나는 알아 너가 10대가 would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알평문총에서 정리하시면 진짜 쉬워요 fool은 바보니까 동사로 쓰였으니까 나를 바보로 만들다 나를 또 한번 속일 수 있다는 거 나도 알아 now I know what a fool I've been but if you kissed me now I know you'd fool me again oh baby 하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마지막이에요 가사는 쭉쭉 계속 이어지고요 한 3절까지 있습니다 사람들로 꽉 찬 crowd가 군중이란 뜻이니까 crowded 하면 it's pretty crowded here 여기 사람들 꽉 찼는데 이렇게 많이 구어체에서 쓰여요 crowded room 사람들로 꽉 찬 방에 이렇게 열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friends with tired eyes 피곤한 눈을 한 그럴 때 이것도 with 하나 깔끔하게 쓰는 거 이런 거 눈치채셔야 돼요 피곤한 눈에 지친 눈에 친구들이 가득 찬 방이고요 그런 곳에서 나는 숨어요 그래서 뭐뭐로 붙어 숨다 라고 해서 from이 쓰인다는 거 이런 거는 눈으로 익힐 수밖에 없어요 hide from이에요 아시겠죠 hide from you I'm hiding from you 너를 피해서 숨는 거예요 왜 내 사랑을 고백했는데 안 받아줬으니까 피하는 거죠 눈길을 그리고 너의 그러한 뭐로부터도 피하는 거예요 soul of eyes니까 얼음의 영혼이니까 저는 번역을 그냥 얼음 같은 영혼을 피해서 이렇게 했어요 crowded room friends with tired eyes I'm hiding from you and your soul of eyes 이것도 soul of 이렇게 하죠 soul of eyes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my god 하나 더 있군요 my god 세상에 I thought 내가 생각했어 you were 네가 일 거라고 그렇죠? 누군가 to rely on 이게 rely on이 기대다 depend on 같은 뜻이에요 count on 뭐라고요?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count 그 다음에 d, p, and d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뒤에 뭐가 와요? 어느 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다 라는 뜻이니까 서로 접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쓰인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나는 내가 내가 너라는 사람이 to rely on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렇죠? 나 나는 I guess 그렇죠? 네 커서 어디갔니 I was a shoulder 나는 어깨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to cry on 그러니까 울 때에 거기에 기대해서 울만한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어깨라고 여겼고 그쵸 여러분 my god I thought you were someone to rely on me I guess I was a shoulder to cry on 그렇죠? 자 이겁니다 a face 어떤 얼굴이에요? on a lover 연인의 그런 얼굴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나왔잖아 이렇게 세련되게 with a fire in his heart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불길을 품고 있는 그런 연인의 얼굴 이때 on이라고 쓴 over라고 안 쓰고 on이라고 쓴 이유는 제 생각에는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a face on a lover with a fire in his heart a man under cover 이거 undercover boss라고 미국의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 위장 해가지고 사장이 실제 뭐죠? 이렇게 취직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가서 하는 거 그게 undercover boss처럼 똑같은 거예요 신분을 숨겼다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있고 얼굴에 그 모습도 나타나긴 하지만 숨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 고백했던 마음을 네가 tear apart 이게 t-e-a-r이에요 t-e-a-r 찢다 눈물이란 뜻 똑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찢단 뜻이 되니까 발기발기 찢어 놓았어 그리고 이제는 now i found a real love 진정한 사랑을 내가 찾았어 그래서 현재 그렇게 찾은 상태다 해서 i have 를 쓴 거예요 그리고 you will never fool me again 나를 다시는 결코 라는 얘기죠 결코 속일 수 없을 거야 바보로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끝 자 그러면 노래 불러 볼까요 노래는 어 코러스 부분과 1절만 할 거예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보세요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이때 gave it away 인데 당연히 gave it away gave it away 이런 식으로 이 t 발음이 바뀐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last는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이니까요 저는 그냥 last christmas 여기도 여러분 last 이렇게 발음 안 하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여기도 view 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살아있는 그런 학습이에요 but the very next day 여기도 next day 이렇게 안 하구요 you gave it away this year this year 이번 연도에 발음은 this year 도 좋고 this year 도 좋아요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아시겠죠 이거 save me 라고 하지 마세요 save me v 발음 하셔야 돼요 살짝 save me 이처럼 자음접변 적용시키면 안 돼요 save me 그렇죠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special 이 발음 special 절대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이언발도 보시구요 됐구요 이거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쭉 불러볼게요 이것만 연습하셔도 돼요 이것만 연습하셔도 돼요 once bitten twice shy i keep my distance but you still catch 그쵸 but you still catch my eye tell me baby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아요 이게 그 뱀은요 이 발음을 비른이라고 발음했는데 원래 미국 사람이면 이렇게 거의 발음하고 이 애를 비른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영국인인 외미 1984년도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왜 이렇게 불렀는지는 제가 볼 때 미국식으로 부르고 싶어서 last christmas 라고 하고 미국식을 본인이 부르다 보니 이렇게 그냥 부른 거 같아요 근데 90% 이상은 once bitten 이렇게 삐은처럼 발음을 해요 bitten and twice shy i keep my distance 이것도 distance처럼 발음한다는 거 distance estamity 발음 but you still catch my eye 아시겠죠 still 아직도 catch 이것도 catch 가 아니고 catch my eye tell me baby do you recognize me well it's been a year and doesn't surprise me 아시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tell me recognize지만 실제 들린 발음은 recognize recognize 실제 이렇게 들립니다 recognize recognize me it has been it's been been a 할 때 이 발음이 합해져서 been a year been a year 그렇죠 it doesn't surprise me doesn't 할 때 이 t 발음 실제 노래 들어보시면 발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doesn't surprise doesn't surprise 이게 t 발음을 하면 노래 못 불러요 끝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발음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I want by 문법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평문청 카톡 돋보기에서 이근철 영어스쿨 네 여러분 상담이 있을 때 와서 상담 받으세요 나중에는 상담을 못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라스트 크리스마스의 전체 지금 노래 불러드린 부분 말고도 전체 나왔던 내용 발음 표기된 파일 PDF로 주세요 하면 드릴 테니까 와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Go and sing along 네 가서 노래 불러보세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6억 6천만 뷰 나왔던 거 같이 한번 가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노래를 기부했던 WAM도 멋지고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뜯과 함께 발음을 정확하게 가서 직접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주의 추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OK Happy Holidays Merry Christmas äm 다시 아멘